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봉합이 된 듯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화로만 연결을 해서 네. 오늘 이렇게 뵙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을 옮기신 이후에 사실 이게 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보시기에 조금 뭔가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서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어쨌든 봉합이 되긴 했어요. 어제 좀 봉합이 되는 장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갈등은 사람들 사이에 또 조직에서 늘상 있는 일이니까 오히려 갈등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갈등거리가 될 만한 갈등 가치가 있는 좀 더 그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소위 정반합에 따라서 좀 더 나은 그런 것이 생기면 그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 쪽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거취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물러나시오라고 했다면 그건 안 될 일이다. 그렇죠. 대통령 뜻이라고 해도는 더더 문제고 대통령 뜻이 다소 과장돼서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실의 보좌 참 비서직장이든 그분들이 해서는 안 된 일이죠. 정당은 정당의 독자의 규범 당원당규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또 임명된 당직자에 대해서 전혀 별개의 조직에 있는 사람이 당에 있는 당직을 그만두라라고 하는 건 월권이죠. 그건 권한도 없고 그건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런데 더구나 정치적으로도 그건 결국은 대통령실, 대통령과 대통령 리더십이나 대통령실에서 타격을 했죠. 사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둘 사이에 대화를 하다가 갈등이 표출됐다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혁 원내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나오던 얘기 중에 어떤 사퇴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의 대화 나눈 중에는 그런 얘기가 설사 대통령의 뜻을 일부 전달이나 또는 일부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보좌하는 사람은 대통령 말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고 되고 안 되고를 대통령한테 객관적으로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이치적으로도 사리적으로도 해서도 안 되고 법률적으로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거는 대통령님 안 됩니다. 또는 대통령이 감정이 격앙돼서 그런 얘기를 뱉을 수도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해도 자기 속에 두고 전달할 얘기는 아니죠. 이게 뭔가 참모로서는 듣는 대로 전달이 아니라 좀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당연히 보좌가, 저희 국회의원도 보좌진이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마음껏 막 하라는 거 보좌진이 그거 그냥 국회의원이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보좌진의 직무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의원님 이거는 아닙니다. 또 묻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법안 하면 어때? 그러면 아, 이건 이렇고 저렇고. 또는 이의 당사자는 어떻고. 아, 이건 정무적으로 지금 하면 반대의 반감이 많아질 것 같고 반대가 거셀 것 같아. 그러면 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보좌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따르면 로봇 갖다가 놓지 뭐하러. 네. 보좌진은 로봇이 아니다. 네, 보좌진은 로봇이 아니다. 어제 이건섭 실장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이런 이유로 하신 말씀 같네요. 아니, 그건 상식인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리고 비서실장이 공당의 별개의 조직의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 격 아닙니까? 거취를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경우도 안 맞고 그건 국민의힘에 대한 조직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경우도 아니고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사실 좀 노출이 되고 증폭되는 과정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의원들 단체대화방에서 친윤계 초선, 사실 호위무사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용 의원이 글을 올리면서 사실 좀 윤 대통령의 어떤 불편한 심경을 좀 노출을 한 거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기자회견을 좀 하려다가 취소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하는 분인 건 맞나요? 일단 소통하는 분으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짐작하는 거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있고 홍보수석이 있는데 국민의힘에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소속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는 자격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 소속의 의원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표추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넘겨짓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니까 뜻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뜻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뜻도 아니지만. 뜻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만, 불분명하지만 뜻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깨갱하고 따라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걸러야 될, 공론의장에서 걸러야 될 문제이고 말할 수 있는 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혹시 지뢰 이용 의원이라고 그랬나요? 그분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뜻이니까 그냥 풀립처럼 누워버리자. 네. 그건 아니다. 그럼 풀립처럼 누워버리는 것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네. 지뢰 이용 의원이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뜻이니까 굉장히 의미를 두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거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냥 보고 마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냥 논쟁할 가치가 있으면 논쟁하고. 논쟁할 가치가 없고 그냥 무시하면 그냥 무시해버리지. 네. 뭐 이렇게 막 굉장한 것처럼 또 그리고 언론에서도 또 그 이용 의원이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저기 뭐야 돌직구시라네. 정치 시그널에서는 이용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담아서 한 것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전혀. 아니 공개하세요. 전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런 구조로 됐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지시를 해서 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고요. 어떤 의견을 공유를 했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단체 대화방의 의견 표출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럼 대통령은 만약에 소통을 한다면 여당하고 소통한다면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도 있고 정책위장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잖아요. 거기와 공적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죠. 그래야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릅니다. 나중에 신상필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지금 이용 의원이라는 분은 직책도 없잖아요. 여당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과를 소통할 수 있는 소통관이에요. 소통관은 참 국회에 있는 소통관이네.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설사 나는 그 의원도 내가 대통령의 심중을 담아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런 거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해석 안 될 일이죠. 안 되겠죠. 어쨌든 갈등이 좀 조기에 봉합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 입장에서는 잘 덮고 가면 되겠지만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너무 이렇게 조기에 표출이 되면서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끼리도 감정이 저기 한데 싸웠는데 다음부터 싸우지 말자 하고 악수하고 했다고 감정이 없겠어요. 생각만 해도 꼴보기 싫고 막 이러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노력에 따라서 서로 간에 쌓여있던 오해가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죠. 시간이 또 약이고요. 갈등이 사실 불거졌던 요인이 해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차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의견이니까 그냥 그것대로 존중을 내주고 사과해야 된다는 건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도 얘기했고 그냥 하면 사과까지는 만약에 하기가 좀 언어가 좀 그렇다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사과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드러난 걸로는 무슨 디올백이 주고받고 했는데 그게 몰카로 찍어서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당사자로서 해명이 좀 국민적 대국민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뭐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한 것부터가 좀 내가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부주의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좀 엄적하게 하면서 사람 만나는 거나 사람의 주고받고 하는 물품 이런 거는 각별히 주의하겠다. 이런 다짐이라도 국민들한테 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은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소문만 무성하죠.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해명. 해명을 한다면 여사 문제도 있고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논란이 또 됐던 것은 서울 마포울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 있다. 이러면서 손을 들어줬던 그 장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자나 이해가 부딪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비대위원장이 특정인에게 더 손을 들어주는 어떤 행동이 있었으니까 그건 뭐 이해상반자가 불쾌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의 분위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변호를 하면 이제 분위기도 업되고 업도 시켜야 되고 또 정청래 의원하고 좀 대차게 싸울 사람으로서 딱 눈에 띈 게 김경률 회계사가 또 대표적으로 표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경률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쨌든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것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공천과 관련된 당 지도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불공정하니까 출마를 할 거면 비대위원직은 내려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것도 일일이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럴 때 그만두면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출마 때문에 관두는 걸로 비치지 않고 안고 입을 틀어막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대위원 그만두라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비대위원들도 이제 말 잘 안 하죠. 어떤 말이라고 자유로운 의견들이 표출돼서 그것들을 수렴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 민주적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당의 활력을 돕는 거거든요. 또 당내에도 얼로가 막 트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부터도 저런 말 하면 안 되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출마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시기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하면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데 지금 그것 논란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마포울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비대위원 그만둔다. 그러면 뭔가 좀 악의가 안 맞고 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 대통령한테 밉보여서 그렇게 그렇게 그냥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알아서 기는구나. 네.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고 그러면 내가 정청례 의원하고 대차게 해서 해야 되는데 권력에 불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사로서 장수로서의 그런 어떤 무기에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당도 그건 역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좀 들으니까 약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이 역시 합리적이십니다. 정치 시그널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합리적이 됩니다. 아까 자꾸 돌직구쇼 나오신 것처럼 하셔가지고 여기 정치 시그널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으로 갔더니 의총장 분위기가 민주당은 좀 쓸데없이 비장하고 국민의힘은 좀 쾌활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생동감이 있고. 쓸데없이라는 말 한 적은 없고요. 좀 더 민주당은 좀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러고 좀 어떤 이념이나 뭐 어떤 가치에 대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진하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면 이런 게 좀 있어요 분위기가요. 하여튼 뭐 내가 지나온 당에 대해서는 저기 누워서 침 베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집단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찐하게 풍기고 반면에 오히려 집단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할 거라고 선입견을 가진 제가 의원청에 갔더니 의원들이 그냥 뭐 좋게 말하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리버럴하고 좀 자유주의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중진회의는 반면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네. 그래서 좀 어? 그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저 뭐랄까 우리 민주당에 있을 때는 독재의 잔당들 뭐 이렇게 막 이런 심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엄청 비판하셨는데. 네. 그런데 가만히 가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군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겠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도 전략공천 지역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공천 작업이 좀 속도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 대상자시니까 어제 발표된 어제 발표된 부분은 우선공천과 관련된 건데 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전략공천을 하는데 뭐 우선공천도 있고 단수공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했던 곳이거나 뭐 이런 데들은 우선추천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어있으니까. 비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불출마를 했으면 우세 지역인데 불출마한 경우보다는 안 좋은 지역인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용하겠죠. 네. 그리고 뭐 3번 연속 상대당이 당선이 됐던 지역은 또 우선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당 소속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의원님 지역구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번 연속 떨어진 데잖아요. 네. 그럼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룰을 적용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기준으로 제가 스스로 말씀드리면 0.3선. 0.3선. 주로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세력이 당원이고 이기 때문에 저는 당의 처분을 좀 여기 좀 삼성이시면 당이 정하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따라야 지체가 뭐 있겠어요. 지금 경선 룰 공천 룰 같은 거 발표되는 거 보면 좀 어떠세요? 공정한 룰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세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같은 지역에서 3번 상대당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략 공천을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천을 하는 건 뭐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공천을 할 때 중요한 건 상대당과의 경선에서 우리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게 중요하죠. 정당이 많은 의석수가 되는 거 확보하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해도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당과의 전략적 기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모든 건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정당은 이기는 데 그렇다고 온갖 수단을 막론하고 이긴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기는 후보를 내놓는 건데 그러려면 전략적 기획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경선을 해서 좋은 후보를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된 후보를 요새 속전편으로 내리꼬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저는 여러 경우가 합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그럴 사람이 내세울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별 이견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막 대주 다는 사람들을 막 꽂아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국민의힘 같으면 영남이 대구 tk가 국민의힘만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고 해서 거기를 막 그냥 우세 지역인 곳에 지금 경쟁력이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경선도 안 하고 간다. 그러면 그건 불합리한 거죠. 네. 지금 0.3선 새내기 당원이시지만 그래도 당에 들어온 지가 좀 되셨으니까요. 보시기에는 공정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좀 있으세요. 저는 지금 규정이나 이런 규정을 보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한테 대전에 와서 그 공천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중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 중진들 불만이 있죠. 네. 저도 만약에 이제 중진 그런 페널티를 받으면 진짜 이게 뭐야. 중진이 뭐 죄냐. 네. 같은 지역에서 지역민들 신임을 받아서 된 사람인데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 했다고 35% 정도 감산을 해버리면 그렇죠. 크죠. 그거는요. 그리고 신인은 또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럼 뭐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신인들이 경쟁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청년들이 들어오게끔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의 그런 경쟁 무드를 낮춰줘야 내가 해볼 만한데 이렇게 좀 도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건 해보나마나 게임 끝이다. 내가 뭐하러 돈 들여서 하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을 우수한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당의 활력을 삼는다는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민이 있었겠죠. 네. 시간이 또 훌쩍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종천 의원이 수박 나가고 나서 이제는 멜론 나가라고 하고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수박보다 좀 덜한 게 멜론인가 봐요. 그래서 수박 닿으면 멜론이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해찬계까지 나가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상대당으로 넘어가셔서 이렇게 멀리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공관위원장은 좀 공정하게 하겠다고 강조는 하고 있긴 하던데요. 제가요. 그 18대 때 개혁 공천이라고 해서 대한변협 회장을 여기만 박모 무슨 회장님이 그 공관위원장 공천 그때 심사위원장이죠. 말로는 막 개혁하고 그전에 공천은 막 잘못된 구태 공천이고 막 그래서 그냥 아주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공천 떨어졌거든요. 아니 경선도 안 시켜줬어요. 뭐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도 안 되고 그냥 몇 시간 만에 기가 익혀버렸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죠. 저는 물론 이해장사지니까 불공정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천은 정당에서 하는 공천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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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뭐 공정하겠다 공정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될 만한 후보를 제대로 선발해서 되겠다라는 합리성만 보장이 돼도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떤 당이에요. 좀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사당이잖아요. 사당. 개딸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배적인 견해예요. 공관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온다고 해서 이미 기초자료는 다 마련됐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심중이 많이 작용이 됐을 거고 소위 친명계의 분들이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요소요소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작용이 다 짜여진 각본의 얘기에서 움직이는데 뭐 그거를 저 종천 의원은 민주당 다시 갖고 오고 싶은 모양인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또 많이 본인이 지금 그러면 많이 이쪽으로 오겠거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멜론보다 수박이 더 좋습니다. 수박이 더 좋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있을 때 수박이라는 소리 드는 거를 명예로 생각합니다. 종천 의원은 약간 멜론 같은 사람이네요. 수박 아닌가요? 다 수박이신 걸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종천 의원은 수박이 좋다는 거예요. 멜론이 좋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네. 결론은 수박이 좋다는 거예요. 수박이 말이야 수박답게 행동을 해야지. 네. 수박답게. 알겠습니다. 수박은 수박답게. 이상민 의원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